한글자막 by 한효정 영혼이 주인을 향한 열망과 소망과 사모함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왜 그는 믿음 생활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했을까요? 그 은혜 빛빛임을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 온 영혼 속에 빛을 비치되 사람들이 빛빛임을 거절하고 그 빛빛임을 받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빛에 다했은 깨달은 영혼이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 그리고 영생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빛빛임에 여러분들도 깨닫는 자가 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되지 않고 깨닫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빛을 발견하는 빛으로 나오는 비단을 코하는 그리고 그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성전 자체가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주님의 홀로 행하심이고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그 일을 행하신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그러면 한 명은 한 명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되게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마침 그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나온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할 말씀을 만났고 그 말씀을 만난 그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그 말씀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시피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라는 본체입니다 난 알파여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난 시작 끝이오 또한 처음부터 마려온 자여 나는 태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하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본체이신 말씀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 그대로 지인받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재능으로 뛰어남으로 하나의 영광에 오를 수 있다?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말씀하신 그대로 빚어주지 않는 한 짓지 않는 한 창조하지 않는 한 그 존재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지닌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하려면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을 내어주어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지어야지만 그 존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고 태초의 말씀은 그 말씀을 내어주어 그 말씀대로 사람을 짓고 그 말씀대로 지진받는다는 그 말씀을 높이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영원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그 말씀을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알레르기야 그러므로 1, 2절은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되고자 하는 모습이고 주 예수로 거듭난 영혼의 모습을 2절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다이슨 진리를 높이고 있어요 자신을 썩은 보지 않고 죽은 보지 않고 음배에 버림받아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복한 은혜로서 주님의 죄로부터 가려움 받고 삶 받고 불법에서 건진받아 거룩하고 깨끗한 빛 가운데 걷게 한 그 주님의 생명에 감사하는 다이슨의 고백입니다 다이슨은 그 말씀을 높이는 영혼이에요 이것이 바로 1, 2절의 고백입니다 3절은 바로 그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에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비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이는 주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이 은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이 다이슨은 주님께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이 은혜로서 우리를 응답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하는 날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날입니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음배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세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응답의 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신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신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응답해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그 은혜의 날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질기 가운데 생명 가운데 썩음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강하게 살 수 있도록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빛을 바라며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평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로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내 간구한 그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혼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간구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을 원했고요 하나님은 그 존재의 간구에 응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빛빛을 받고 빛빛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갈구하는 간구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 간구를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발사를 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에 주님은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겁니다 이루어지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영혼이 소원한 것을 이루어주는 거고 이루어진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응답을 받은 자고 이 응답이 바로 영혼을 강검케 하는 응답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역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 자체를 강하게 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한 빛 가운데 행하다가 다시 뒤로 물러가 애사람으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끔찍한 상황과 극한 상황과 도저히 거닐 수 없는 한란을 만날지라도 빛 가운데 빛을 바라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약으로도 자신의 혼을 다루피지 않고 끊임없이 빛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빛으로 말하며 빛을 바라며 빛을 증가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장려하여 건민하고 권하고 빛 가운데 이럴수도록 힘이 넘치도록 하면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1절은 전심을 향해서 주님께 감사할 이유를 설명했고요 지금 이 3절은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은 영혼의 고백이고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은혜인 줄을 2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그 말씀으로 말미와 새롭다 받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그 은혜의 응답을 받은 거고요 이것이 바로 3절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하여 땅의 열 왕이 땅에서 왕로로 탈 주님으로 통하여 주님의 복으로 말미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와 주님의 부심으로 말미와 땅에서 왕로로 탈 열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님의 입에 말씀을 드리며 써며 성교에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이 네 영혼의 응아리라고 했어요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그 영혼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은 그 말씀은 그 영혼을 간겅케 견고하게 세웁니다 예수로 이것이 로마서 16장에서 있는 사도발 소신의 맨 끝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거룩한 글 거룩한 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알게 하고 알게 한 그 영혼들을 그 은혜에 믿게 하고 그 은혜에 믿는 그들에게 그 은혜에 순종케 하시려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게시로 너희 영혼을 견고케 하셨다 그랬어요 선자의 글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비밀에 계시는 그 영혼을 예수로 그 말씀으로 견고케 하시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견고케 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어라움과 참됨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하고 표현한 자가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지금 이 10편 기자도 지금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은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3절은 그 말씀에 대한 강구를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응답을 받은 영혼은 그 말씀에 의해서 강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다해시 10편 23편에도 기록되듯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른 그분께서 나를 푸른 척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내 영혼을 소상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내 영혼을 장려하여 바로 주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에 길려 있는 것처럼 이 영혼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빛을 바라며 빛 가운데 행하시도록 그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고 왕노릇하는 자가 바로 주께 감사할 것은 그 은혜대로 살게 할 저희가 주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음이 있사오며 이렇게 세워지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자예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의 입에 나온 말씀은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역사를 말하는 거고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살아 역사는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 겁니다 바로 4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문을 통해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영혼이 주님께 감사할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렇게 대게 할 그렇게 세우게 할 그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땅의 열악에 주게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님의 입에 말씀을 들음 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지진받은 모습으로 왔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잊고 있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죽어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서 하나님의 뒤를 쫓았어요 하나님의 뒤를 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찬성 부르는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서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말씀을 쫓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절대 말씀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말씀을 쫓는 것을 불가능하다 하며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그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세상에 사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쫓아 사세요 그러면 절대 말씀을 쫓아 못 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랐을 때 보세요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뒤만 따랐던 분이 바로 예수구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여호와의 도요 그분의 홀로 가신 영원한 주님의 법도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따라 여호와의 도를 노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바로 기류질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영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주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는 자는 여호와의 도를 본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홀로 걸으신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체가 그 길을 걸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뒤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의 도고 여러분들은 기류질류 생명이신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새 노래로써 그분께 노래할 은혜예요 기류질류 생명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은 그 은혜를 내어주는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영혼무가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주님이 내어주는 그 영광에 그들은 탐복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주님의 영광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어주는 아버지의 영광은 위대하고 광대하다는 것을 그 영혼이 깨닫습니다 다이슨 이에 대해서 기이하다고 표현하세요 내 영혼을 지으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벗어나 그 은혜 속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할 주님의 역사는 진짜 기가 막히다고 그러므로 한 영혼을 심묘 막짐하게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 영혼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다이슨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고 죽을 수 없기 없는 인생 속에 살고 있던 영혼이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썩자고 죽자고 영원한 존재로서 그 영혼 무감함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 영혼을 지은 것이 심묘 막짐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다이슨은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표현한 표현을 보세요 다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이 응답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강구하는 날에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여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저희가 그 응답을 받은 영혼들이 여와의 도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응답받아 그 영혼이 주님께 수성케 하는 또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할 장려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한 경국이 된 영혼 강국이 된 영혼 이제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드럽히지 않는 강한 영혼이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저희는 여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고 여와의 도를 노래하는 그들은 여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찬미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주님께 응답받는 날이에요 그 응답은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응답받는 날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아버지가 내게 맡겨줬고 내게 맡겨준 그 말씀을 나는 너에게 이르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닌 내 아버지는 내게 이르신 그대로 그 말씀을 내가 너한테 이르는 것이오 이 말씀에 믿음을 보이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곧 영생이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록 그 말씀을 듣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은혜 믿음을 보이는 자는 그 말씀에 응답이 그 영혼 속에 이루어져 그 말씀이 응하는 영혼이 될 거래요 주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때 네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할 그 아버지의 임재와 그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 네가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학이한 그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믿음 속에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삼하며 그 말씀에 네 영혼을 맡기고 그 말씀의 지도와 갈침에 네 영혼이 이끌린 받으며 네 안에 그 이루어짐의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영혼이 되리라 그리고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져 네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은 너희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질간도로 인도하고 그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여 듣는 것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건 한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와서 너희를 모든 질간도 인도하고 그는 자유로마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그 듣는 말씀은 여러분의 장례래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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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받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었고 그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이루시러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여 그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전하던 자였어요 마지막 선전에 와서 물로 세려주며 그들을 죽게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물세를 주었고 예수님은 선제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여 그 말씀을 전하였고 이루어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그 말씀에 믿음 보이기를 원하였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인 자는 그 말씀에 이루어지믄 그들은 그대로 목도하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는 그 많은 믿음을 보인 자가 없었는데 백부장이 말씀만 없어서 하고 믿음을 보이는 거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 말씀에 이렇게 믿음 보인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또 선자 소신도 예수님도 시편도 그 말씀으로 새롭단 받을 영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듣는 자는 그 말씀에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응답을 받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와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빛가운데로 인도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영혼은 어떠한 상황과 여권 속에서도 빛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질기를 따라 내 영혼이 고난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내 영혼이 끔찍한 죽음에 넘나드는 역사 속에 어둠 가운데 흑암 속에 그리고 풀무속에 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골짜기를 다니지 않아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냐요 원수에게 삼킴받을 내 영혼을 그 원수의 목전에서 빛가운데 가시도록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모든 영혼이 그 죄악의 엄습함에 그 어둠의 엄습함에 그 우루삭한 입에서 찢김을 당하며 그 죄악에 삼킴받 되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내 영혼이 잔이 넘치라이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곳에서 위협하고 억압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 죄의 삼킴받을 받아요 죄의 결박이 돼요 죄의 종이 돼요 죄에게 쓰임 받다가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결박에 있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도리어 그 어둠을 해치고 오히려 빛을 발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피울리까지 충성하며 죄악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어둠이 삼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어둠을 삼키며 그 죽음을 삼키며 나로 일어서게 한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난 내 영혼은 그 은혜 속에서 원소의 목적에서 상을 베푸신 주님을 통하여 내 영혼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행시 고백했던 주님 만난 은혜예요 원소의 목적에서 상을 베풀고 내 영혼의 잔을 넘치게 한 분이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죄로부터 가려움이 되고 그 죄로부터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빛 가운데 행하기에 잔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흑감이 오면 흑감이 오면 흑감에 삼킴을 당하여 흑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오히려 흑감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것은 그 영혼이 빛을 겨우 바라며 그 빛 가운데 겨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뜬히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그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고 그 영혼의 잔을 넘치게 하는 은혜를 그 영혼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준 영광이요 생명이요 주님이 그 영혼을 영어롭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장려하여 그 영혼을 견국해 강하게 질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세상 이 모든 곳에서 어떠한 제약도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왔던 곳으로 돌아갈 정도의 견고하고 빛을 발하는 강한 용사였어요 주님은 여러분들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강한자가 되기한다는 게 바로 지금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려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크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주님을 경여하고자 주님 앞에 자신의 제어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몸을 굽혀 좁혀 나와 복종하기를 강구하는 영혼은 주님께서 인자와 자비로서 극률이 베푸시기를 불쌍해 기시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의 낮은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영혼을 하감하시고 그분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영혼이 주님부터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7절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없는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며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들을 용서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도 다 베풀고 나누세요 내가 예수입니까? 그들을 품고 또 품으세요 내가 예수입니까? 그리고 좋은 마음을 쓰면 내가 예수입니까? 내가 예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은 흔하게 합니다 자신은 예수가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십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하는 그 예수로 그로 그 안에서 그로만 행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여기서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운 것처럼 그 끔찍함 속에서도 골감 속에서 행한 성경함 속에서 행한 예수처럼 행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소송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남성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시평기자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세상이 여러분 앞에 온다 해도 다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온다 살지 않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일곱 번이 뒤집어소까지 끔찍한 환난 속에 처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덜피지 않고 다시 주님부터 온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그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송케 하며 장려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간곡해 견곡해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난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영원한 빛의 세계에요 예수님은 어디로서 온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육체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에 이 세상의 부여함에 즐거움에 취하지 않았어요 어디로서 온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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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이씨 이거는 막연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그 진실을 기록한 것처럼 함께 받은 은혜를 진실을 기록하였고 진실을 기록한 그들의 증거를 보면 다 그분이 홀로 행하신 그분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그 진리의 증거를 믿는 자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말하는 자고 말하는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 말한 것을 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과 사망하고 열망이고 열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향해서 나아간 영혼의 고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한테 산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저참한 상황에 처하고 끔찍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난 주님 한 분만 경의하며 주님만 경배하리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 세상에서 잠시 후에 내가 영혼이 사라지는 존재자가 될지라도 나는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 해도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주님으로 말며 창조된 내 영혼을 이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하고 죽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경의하며 경배하며 그분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영혼의 사라지는 속에서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끊임없이 그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경의하며 죽을 맞이하는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는 영혼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여러분의 시작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은 나의 시작이 아니다 네가 보고 있는 세계와 네 모습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네 원래 모습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를 알기로 하느라 하고 그걸 알게 된 영혼은 이제 어디로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디로서 온 은혜에 대해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됩니다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영혼은 영혼이 그 은혜 속에서 경국이 될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통해 자신의 온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 자신의 온을 더럽히지 않는 그곳이 바로 자신이 어디로서 온 줄 아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삶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 못 박히며 끔찍한 죽음을 받으며 만물에 칫같이 되는 상황에 처했지만 자신은 그 은혜를 지키고 살고 경애하고 경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도 잃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을 걸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갔던 올라간 자는 예수님은 한 분 뿐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이렇게 네 영혼을 소송케 되도록 강걱케 되도록 경고케 되도록 주님은 너를 세우려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개시를 쫓아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애물애배 원치 않는다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 속에 있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 은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알아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온 모습이 아닌 걸 알 겁니다 그럼 자기나의 원래 모습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오자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안에 깊이 그 흔적이 있음을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 모든 걸 잃어버렸던 장소예요 여러분 내면 깊이 그 제약의 어둠에 휩싸여서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 내면 깊이 들어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원래 본 모습을 이제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본 모습은 바로 진리요 말씀이요 내가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시작점을 발견한 영혼이 그런 내가 구분에서 벗어나 그분으로 알면 살지 않고 그분으로 알면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그것과 함께하며 그것으로 알면 명문한다고 자신의 죄성을 봅니다 그렇게 주름같이 붉은 자신의 재호를 발견한 그 영혼은 예수의 보율로 양토같이 눈같이 희귀할 아버지의 은혜를 만나 그 은혜 속에서 그 영혼은 소생하게 돼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하고 주름 믿는 만에 이 땅을 걷는 자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따라 이인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케 보고 그것을 불쌍하게 보며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주름 믿는 믿음 안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느님의 능력이 됩니라 이것이 바로 한낱 중에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네가 선택한 건 썩을 거다 잠시 네가 힘들다고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봐야 다 썩을 것 뿐이다 그것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빼앗길지라도 짓밟히지라도 그것이 소멸될지라도 너는 진리를 선택하라 썩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 하고 선택해 하며 그 진리조차 행할 수 있도록 예수원에 구할 수 있도록 예수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로 끝마치시도록 그 예수로 자신의 영혼을 간겅케 견고케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부로 내가 환난 중에 다일자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펴서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생케 할 그 손을 주님께서 펴서 내 원수도의 노를 막으시며 주로시아에서 주로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오른손이 주 예수께서 끝마친 그 능력이 그 구원이 나를 구원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핀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영혼한테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손을 폈기 때문에 원수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죄가원도 있고 죄에 둘러싸여서 죄를 짓게 할 영혼들을 막아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죄가 다시는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손을 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관도 행할 수 있도록 진리관도 행할 수 있는 강건한 자가 되도록 주님의 그 원수를 막기 위해서 그 손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오른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체를 입고도 이 세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였더니 우리가 주의수와 같은 영수를 화하게 되고 주의수로 같은 영수를 하고 나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썩을 죽을 재원살 이 육체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이 능력이 이 능력을 보니 자신을 구원했던 예수님의 능력이야 그리고 주의수와 같은 영수를 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여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씀이 또다시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오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무덤에 들어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고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방법은 우리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하늘의 영혼 쪽도 살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우리 죽을 몸도 이 예수의 영호로 말며 우리 몸을 다시 살리는 주님만 나네요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며 그 원수들의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 죄악의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손을 펴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헐벗음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풀묘의 길을 걸을지라도 내 영혼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가 내 영혼을 견고케 강하게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끔찍한 환난 속에서 제 가운데 살잖아요 오늘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신의 영혼이 이제는 죄악을 통해서 덜프지 않고 제 아래로 사례를 펴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안에서 자신의 행함을 발견한 자의 기쁨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믄 내가 세상에서 만물의 찍히같이 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지만 내 영혼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나마다 새롭담을 얻는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겉모습은 후폐하고 내 겉모습은 환난에 처해 있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고 내 영혼을 온전히 하여 영광을 이루게 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믄 사도벌의 고백을 보면 그대로 시평기자의 고백이 사도벌한테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벌의 이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믄 형제들아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 너희가 받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지극히 경험한 것이라 이제 이 시편 138편 7절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역사일수록 피사 원수를 막아주며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원수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손을 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하되 오른손으로 구원한대요 예수로 끝마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주 예수로 시작하여 주 예수로 마칠 수 있도록 그 오른손이 여러분 땅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어 말씀에 의해서 마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마지막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왁께서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일은 알포고매가 청구원하중 시작할 것 내 영혼이 예수로 마치는 거예요 이 생에 나도 나를 못살게 나도 영원히 못살아 이 생에 없는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리 종과 또도 잠시 이 땅에 머물던 동안 좋게 한 거지 앞으로 나를 있게 하거나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이 생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므로 10편 기자가 관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관의 주 그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만이 내게 관계할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왁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셨지라 아멘 결국은 10편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는 영혼의 고백이 바로 10편 133편이에요 133편이에요 이 10편만 이외에도 다이세 10편은 다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왜 주님이 자신의 반석에 피할 바위여 피난처여 방패라고 왜 그랬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 10편을 보면 오직 주밖에 모릅니다 10편 1편의 시작도 뭡니까 복인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복인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가난 속에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복된 자래요 저는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는 그 복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이 복 있는 곳이라 복 있는 자라 하는 그 복 속에 저는 있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탐욕을 위한 만족을 위한 기쁨을 위한 즐거움을 위한 간교와 개개의 가증한 그리고 고도의 술술을 숨기고 있는 그 악한 개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어무한 자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방금 말한 이 구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이 악의 깨를 쫓고 있고 죄인의 길을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어무한한 자에 앉아 있어요 이거는 복 받은 영혼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방금 말한 장소에 서 있지 않는 영혼을 비해 그러므로 그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다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반석에 산성에 피할 바이오 나의 피난처에 내가 구할 곳이여 나의 요새라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자신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그 반석에 주철바가 그 말씀에 내 영혼을 다시 세워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내 영혼이 어떠한 끔찍한 상황에 끔찍한 어둠 가운데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계하고 경배하려고 즐겨 함께 행하고자 내 영혼이 유동치 않기를 원하느라 이것이 바로 복받은 영혼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이제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덜피지 않는 자로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끔찍한 일이 있어도 비굴해지 않고 더러워하지 않고 가증해지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은 그 영혼을 간검케 견고케 하시고자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평기자는 8절로 고백합니다 여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와야 주님의 인자심이 영혼하오니 내 영혼을 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하여 내 영혼의 허물을 보고도 나의 그릇들을 보고도 아직도 이인을 받고도 온전함에 있지 못하고 아직도 온전치 못한 있는 곳에 있으면서 내 영혼이 그 허물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날칸 속에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향하지 못하고 있는 내 영혼에 의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와 극리를 베풀사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내 영혼을 살리고자 영원한 인자심을 나에게 부인신이 이 뜻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하다는 것을 그 영혼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은 주님의 손으로 아무제의 말씀으로 예수로 시작된 영혼이 오니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시리라 내게 관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영혼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오라 해요 그리고 이 세상부터 너를 자유쾌하고 이 세상부터 너를 영원의 존재가 되게 할 이 놀라운 은혜는 내가 다 이뤘다고 표현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시작된 영혼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로 시작된 너희를 다시 나로 끝마치게 하리라 이것이 네 영혼에 관계된 것이라 여러분은 주님이 안 보인 데서 모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향해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동시에 창조된 세계 그분에 의해서 끝마쳐야 될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영혼은 이것이 바로 내게 관련된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말씀을 시작된 영혼을 그 말씀으로 끝마쳐야 완전케 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함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사람의 완전한 모습은 육체를 잃고도 제약의 세상에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잃고 있는 자로서 이 땅을 걸어 끝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대기할 홀렉한 신자의 이름으로 일컫는 영혼이 그것을 마친 장소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처럼 빛이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존재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악순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 영혼의 완전함입니다 그런 자의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어요 주님의 새 이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케 하시는 날입니다 결국은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가 주님에 의해서 마쳤고 주님에 의해서 마친 자를 보니 주님에 의해서 살아갈 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로라 그런 말로 내 안에 있을 자는 영원토록 한밖에 없도다 이 진리를 깨달은 고백이 바로 이 8절로 끝마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의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오소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그 말씀에 다시 또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지으신 이 영혼 다시 주님의 손길에 내 영혼을 맡기오니 그리고 맡긴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을 보여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영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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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자 이렇게 다이세 10편을 이해하게 되면 다이세 고백이 참되고 그 고백이 중요한 진실이고 여러분 또한 다이처럼 그렇게 주님께 진실한 믿음으로서 진실이 강구하는 자로서 다이처럼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맞춰야 될 여러분 자신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를 믿는 한 다이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해서 맞춰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해서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실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이 새론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새롭게 할 말씀이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이 우리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왕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강구한 자가 되고 강구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이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줄 알지어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 바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토기에 담아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하늘 위에 계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구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만나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그날이 바로 은혜 받을만한 때요 구원 받을만한 때요 신원하는 날이요 응답의 때니라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과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장려하며 소상케 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간곡히 하고 경곡히 할 수준을 만나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다이세 10편을 이어서 계속 다이세의 은혜를 읽어나갈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고 다이처럼 찾고 다이처럼 섬하고 다이처럼 강구해야 되는 영혼인 것을 깨달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복은 여러분한테 다 썩고 죽을 것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로서 오는 복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고 죄내기를 쓰지 않게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세상에서 부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부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며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절박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빛을 지닌 부여한 자가 되기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진짜 복입니다 저는 10편 1편의 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복받는 자들로서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법을 주여로 묵상하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은혜 속에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며 의뢰해주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추시옵소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화가 왔다 했어오니 아버지여 오직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믿는 만에 우리가 온전히 막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추시옵소서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영원자들이 하나 떨어져 떨어져 하지 않고 오직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제에 세우시길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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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